랑연 가족 모두가 2021년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기 위한 비전설계 2부인데요. 지난 1월 기억나세요?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등장해 주셔서 저희에게 9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중에 5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었고요. 나머지 4개가 뭘까? 엄청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 한 달 동안 궁금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마저 알아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 시간이 조금 괜찮으면 3월부터 시작되는 넘버원 키트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우리 연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꽃, 이 뿌리,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저희 모든 영혼의 근간이 되어 주시는 조기철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아, 오래간만이 아니고 자주 뵙나요? 너무 자주 나온다고 뭐라고 하던데.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해야죠. 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사회자분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라이언 가족 생애 최고의 한 해 만들기, 비전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다섯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총 던질 질문이 아홉 가지인데 이 질문이란 게 그래요. 사람을 가장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공부해라, 책만 읽어라,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질문해 주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가장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은 애정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갖겠죠. 애정이 있다면 당연스럽게 질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한테도 던지는 질문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될 때, 시작할 때 또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질문하는 이 아홉 가지 질문인데 다시 이제 다섯 가지가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기억나실려나? 내가 하는 이 사업은, 내가 하는 이 사업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였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이뤄낸 성과 이력은 무엇인가 또 작년 한 해 이뤄낸 아주 사소한 성과라도 있다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놓고 놓아버리고 떨쳐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받아야 될 것들 내가 좀 불편하지만 받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나의 10년 후, 1년 후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봤어요. 김선영 사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또, 같이 해봐야죠. 네. 김선영 사장님 지난번에 한 게 혹시 써놓은 거 있으세요? 써놓은 거예요? 네, 뉴스킨을 하는 이유. 네, 네. 잠깐만 읽어주실래요? 빠르게.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요. 초기에는 수입의 한계가 없어서 그리고 중간 과정은 평생 직업으로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였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독기와 끈기가 있다. 그리고 역경지수가 높았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과감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룬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사춘기 두 아들과 사이좋게 지낸 것 1년과 독서 미팅을 해서 평생 읽을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한 해가 됐던 것 가정 모두 건강했던 것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났었지만 그래도 줌으로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 좋은 인연 많이 만들었던 것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구펜 진행자로서 랑현 사장님들께 이름을 알린 것 그리고 내가 놓아버려야 할 것들의 중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심했고 그리고 사업 성적이 느리다는 점에서 항상 그냥 좀 긍정적이보다는 낙관적이었다는 점이었고요. 또 항상 설레게 했던 그 상상을 했던 부분이 가장 기분을 좋게 했는데요. 10년 후에 글로벌 초청 컨벤션에서 초청 강의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모습 기억나요. 네. 1년 후에는 캐나다 휘슬러에서 스폰서님들과 맛난 달달한 커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이선숙 사장 목소리 흉내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인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사장님 달성한 거 정말 많았잖아요. 네. 트립 달성하고 여러 가지 좀 성장한 것들 하여튼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하고 제가 그때 못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받아들여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해놨는데 못한 거라든지 현재 나의 핀이라든지 현재 나의 어떤 사업적 성과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난 거니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10년 후, 1년 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의 1년 후의 비전을 그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1년간 사장님이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때 빠르게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네. 목표 세 가지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TR9T 임상 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PA 달성에서 휘슬러 가기 세 번째는 포인트 리더 10명 배출하기입니다. 아, 세 가지? 그렇게요? 되게 좋은데? 네. 네. TR9T 임상 내는 거 임상이 지금 많이 나 있는데 또 더 내고 싶으시구나?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메일트가 돼서 휘슬러 가는 거 구체적으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포인트 리더? 네. 포인트 리더. 포인트 리더 10명을 배출하겠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포인트 리더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 10명을 배출하겠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는다면 TR9T 임상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더 좋아요. 네. 네. 그걸 좀 더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리더도 어떤 기준에 포인트 리더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트메일트도 언제까지 달성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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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딱 목표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능하면 지금 정도면 명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장님의 목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네. 여섯 번째 질문이 1년간 집중해야 될 사장님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한 번 한 두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이거를 실행하는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TR9T 임상 내기는요. 음식 일단 천천히 먹기 그리고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이고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중에 스커트, 계단 오르기 그리고 플랭크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독서 미팅 전에 운동을 먼저 하기입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헬스 식단 정확하게 지켜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봤고요. 일단 그거에서요. 사장님이 정말 잘한 게 운동, 보통 사람들이 보통 운동하기 이렇게 해놓잖아요. 사장님은 일어나자마자 뭐뭐뭐뭐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돼있네요. 그건 정말 이렇게 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게 한두 배가 높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아져요. 확률을 치면. 그거 일단 되게 좋아요. 음식 천천히 먹기도 그렇고 90일 헬스 식단 지키기도 그렇고 이 첫 번째 TRNT 임상 내기에 대한 행동,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아주 되게 좋은데요. 두 번째 두 번째 PA 달성하기는요. 일대를 찾기 위해 네모보상을 하루에 무조건 세 번씩 풀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던 꼭 마지막에 한 번은 나랑 같이 사업해보자.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매일 한 번씩은 꼭 내뱉기. 그리고 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후원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네모보상을 하겠다. 너랑 같이 사업하겠다. 사업하겠다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은 잘 안 했었나요? 눈치 보거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제 이 탱커와 같은 게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익숙해져 있는 것들은 굳이 체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맞는 체크가 필요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많지 않아요. 꼭 해야 될 것들. 네모보상했나? 이걸 잘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랑 같이 사업하자라는 말을 내가 오늘 내뱉었나?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내가 이제 아, 이거 오늘 못했네. 그래서 자꾸자꾸 인지가 돼요. 알아차리게 되면 그걸 의도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게 좋겠는데요. 오케이. 두 번째 목표에 대한 거 어우,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죠? 아까 세 번째는 포인터 리더의 열명 배출학인데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능력을 무조건 믿고 위임하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터 리더라는 저는 EBP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파트너 사장님 EBP 10명 만들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100% 시스템에 올인하는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로드맵대로 목표를 이루는 거를 보여주기입니다. 음, 솔선수범하겠다. 네. 아, 위임하고 그다음에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파트 포인트 리더의 명확한 기준을 정했네요. 네. 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는 거 올인해서 솔선수범하는 거 보여주겠다. 네. 구체적인 실행계획. 어찌됐건 이런 실행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냥 내 목표만 써놓는 거랑 이 목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가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세 가지가 될까, 네 가지가 써놓고 그걸 또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거랑은 목표를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아마 실현이 될 거예요. 사장님이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지금 같은 이런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장님이 실현이 실현이 아마 일반적으로 목표만 써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률을 높여보기 위해서 제가 여덟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질문을 할게요. 이 사장님이 얘기한 이 목표와 이 실행계획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일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첫 번째 TR9T 임상 내기에서는요. 제가 그 세 가지 실천 행동을 정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실천표를 만들어서 냉정고 앞에 붙이고 가족들에게 공표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받는다. 가족들에게 공표한다? 그게 진짜 멋진 방법이네. 좋네요. 그래야지 도움을 요청받네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PA 달성하기는요. 두 스폰서님께 주 2회의 사업 진행 간정을 얘기해 드리는데요. 이거를 CAPPP로 숫자로 체크해서 무조건 그냥 반응이 없어도 알려드린다라고 했고요. 이게 참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서 누군가한테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받게 하고 내가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환경이네요. 지금 사장님이 만든 환경이 CAPPP까지 숫자까지 체크하고 공유한다는 거였죠? 오케이.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포인트 리더 10명 배출하기는요. 공동의 목표를 EBP로 세우고 주 단위로 저 또한 파트너 사장님들의 CAPPP를 같이 체크하는데 이 시간도 정해보았습니다. 셀 미팅이 끝나는 월요일 날 점심 먹고 2시에 항상 각 파트너 사장님들 이 공동 목표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CAPPP로 숫자로 체크하기입니다. 나이스. 좋아요. 사장님 생각 많이 하셨네. 그렇죠? 이거 하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땠어요? 생각하면서 아 근데요.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겠다고는 했는데요. 시간을 많이 주셨을 때는 너무 깊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집중하셨군요. 네. 이게 시간이 길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짜내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장님은 그 여덟 번째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서 집중해서 생각해서 답을 쓰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조금씩 수정 보완해가면 돼요. 이걸 또 더 늘릴 것도 있고 이거 하는 거는 또 좀 지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대한 실천 계획을 실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든 공표를 하든 체크를 하든 어떤 식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사장님의 목표가 진행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룬 목표를 이뤘을 때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목표를 세 가지를 이뤘어. 그러면 사장님한테 어떤 보상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죠. 사장님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싶으세요? 네.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핀인정식 때 입을 멋진 드레스를 사고요. 핀업을 해서 여러 여러 자리에 강의 초청이 왔을 때 멋지게 입고 나갈 슈트를 미리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하는 거고요. 검정색 슈트 사야겠네요? 네. 검정색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휘슬러 달성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트립 석세스 트립 같은 경우에는 부부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팀엘리트 트립은 가족과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에 아 내 가족이 꼭 같이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여행하는 걸 선물로 정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사장님은 이렇게 본인한테 하는 보상까지 다 주어졌어요. 이 총 아홉 가지의 질문을 어찌 됐건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사장님이 느낀 것도 한번 잠깐 마무리로 얘기해 주실래요? 항상 매년마다 목표를 세우고는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거나 그리고 됐을 때의 모습을 그냥 하면 좋겠지라는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아홉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미 달성한 것처럼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꼭 이루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때마다 다시 꺼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건 저희 같이 구팸 진행자로서 그냥 30분 만에 다 써보라고 그냥 딱 30분 주고서 그다음에 30분 후에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이걸 사장님 얘기한 걸 들으면서 이렇게 터치 받으면 훨씬 더 본인이 할 역량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다 생각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사업적인 성장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나 스스로를 많이 성장시키는 그런 질문들이고 또 매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게 꼭 1년이 아니래도 돼요. 그게 월 단일에도 괜찮고 내가 EBP가 되겠다. 그럼 EBP가 언제까지 되겠다. 언제까지의 목표를 세워도 돼요. 굳이 1년이 나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는 그런 것들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결과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아홉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아홉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자원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내가 이뤄낸 성과는 내가 이뤄낸 성과 이력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놓아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5번 나의 10년 후 1년 후의 비전은 무엇인가 6번 1년간 집중할 나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7번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8번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9번째가 목표를 이뤘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올 한 해 또는 여러분 한정적인 기간을 정해 설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이뤄내는 방법 비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봤어요. 괜찮은 시간이었죠. 이거를 그냥 질문을 알고 있고 질문을 적어놓는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건 책에도 나오고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을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상상하고 그거에 대한 실천계획을 생각하고 그걸 써놓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한테 알리고 나 이렇게 할 거다 나 이런 부분 도와줘라 그리고 이것 좀 점검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환경을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뤘을 때 꿈도 상상해보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본인이 하냐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프로는 우리도 프로잖아요. 이제요. 우리 아마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을 먹고 사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는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냥 했냐 안 했냐예요. 이걸 했냐 나 그거 알고 있어 나 그거 들어봤어 이딴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책 읽는 사람들 얘기예요. 책 읽는 사람들 얘기고 이 프로는 그걸 했냐 안 했냐예요. 했냐 안 했냐 했냐 아니면 안 했냐 앞으로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했냐 안 했냐 이거 이 질문을 아냐 뭐 그런 질문을 들어봤다 이런 거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저는 그 비전설계에 대한 부분 마칠게요. 네. 조기채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조용히 앉아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